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해외 집갓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드디어 코로나 백신 맞고 왔는데 저는 화이자로 접종을 했고 아직 맞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주사 자체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딴짓하면서 맞았는데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저께 접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 있으니까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현재도 아주 아픈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팔뚝을 주먹으로 팍 때리면 고 아픈 느낌 주먹으로 100대 맞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팔이 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같은 경우는 팔의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다행히 열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빠르게 맞으셔가지고 코로나 락다운 이런거 빨리 해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호주에서 백신 맞은 리포터 루코플러스 오늘의 셀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에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 메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적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아래쪽에서 링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구관련된 질문 남기고 답변받아 볼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뜰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먼저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클릭하시면 직구정보통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이트 아이코닉이라는 사이트이고 현재 호주 사이트들 결제 방식인 아프터페이 여러 행사하면서 초특가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여러 사이트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호주 사이트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니아 150불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다양한 정상가 제품들 또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코닉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초대 링크 통해서 100불 이상 구입시 20불도 크레딧 적용받아서 다음번 구입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많은 분들 구입하셨기 때문에 본인 계정 들어가서 보시면 20불 크레딧 적용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퓨츄라 모자 같은 경우 장바구니 닿으면 자동으로 30% 세일되면서 보여드린 이 제품 21불이면 구입 가능한데 21불 계산해 보시면 18,000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퓨츄라 모자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어야 되고 이 제품은 대란 상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구입해서 요즘에 자주 쓰는 모자인데 최근에 산 이자벨만한 모자 대략 10만원 정도 판매되는 거 어저께 코글스 사이트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제품보다 훨씬 더 낫고 이쁘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키 우븐 반바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5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30% 세일되기 때문에 현재 31불 50센트면 구입 가능하고 2만 6천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전에 사이즈 빠졌었는데 사이즈도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구입해서 요즘에 이 제품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원래 나이키 다른 제품보다 살짝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라지 사이즈이면 살짝 크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엄 사이즈로 구입하셔도 충분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이 이쁜 색상 140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30% 세일되고 나이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투시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또는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티셔츠 종류라던지 맨투맨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이퍼 아이스라는 하이퍼볼트 마사지건 30%나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에 가지고 있는 타구려 마사지건이 수명을 닿으면서 이 제품 구입하게 됐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하이퍼 아이스 마사지건 같은 경우 한국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6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700불에서 30% 세일받으시면 490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41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 세일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라이브챗으로 세일된 금액 환불받을 수 없냐고 문의해봤는데 기분좋게 그 자리에서 바로 환불을 해줘서 아주 만족스럽게 현재 사용하고 있고 리뷰 찍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리뷰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룩스 제품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브룩스 제품 마찬가지 3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블아렐 제품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 30%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 113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세일받으시면 79불로 가격 떨어지면서 6만6천원 만나 볼 수 있고 뉴발란스 327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도 되고 있고 인기 정상가 제품들도 다양하게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뉴발란스 327 문셀 화이트 색상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사이즈 큰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호주 달러 15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2만 7천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요 제품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발란스 327 스타우드 제품이고 현재 사이즈 큰 사이즈 마찬가지 남아있습니다. 2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살짝 넘지 않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200불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 내지 않고 17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327 언다이드 색상 같은 경우도 150불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호크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인데 현재 세일도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장바구니 닿으면 자동으로 25% 세일되면서 현재 112불까지 가격 떨어져서 9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뉴발란스 327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프라이머리 팩 제품도 25% 세일되고 있고 다양한 인기 색상들 전부 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오클리 선글라스라던지 RM 윌리암스 여러가지 명품 제품부터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끔씩 결제 튕겨내는 경우 있는데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결제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편집샵 글루스토어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30%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이미 세일 전부 다 적용되어져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스투시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브랜드 위주로 판매되는 사이트이고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일부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네럴 팬트라는 호주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도 동일하게 모든 제품들 3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파타고니아라던 이런 제품들은 빠져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 30%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할인코드 따로 없이 장바구니에 닿으면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금액에서 또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되어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고 둘러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마찬가지로 아프터페일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추가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런스타이크 이전에 발렌타이데이 기념으로 나온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96불 판매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8만 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페인팅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49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4만 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금액이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닥터마틴 제품들이라던지 뉴발란스 991 제품들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뉴발란스 반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뉴발란스 327 제품 같은 경우는 3만원 4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고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니와로는 150불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 적용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뉴발란스 327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대략 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8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37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들만 모아놓은 페이지도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가격 조정되면서 더욱더 가격 좋아진 제품들 여러가지 모았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변경해보시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탄브라운 제품들 가격 떨어진 제품들 많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탄브라운 맨투맨 272불로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680불짜리 제품으로 8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272불 계산해보면 32만원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광부가세는 내쉬야지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탄브라운 블레이저같은 경우도 911불 54%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탄브라운 케이블 스웨터같은 경우도 411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넥타이같은 경우 78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세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 같은 경우도 186불로 가격 떨어져 있어서 광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301불 정도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디건 종류 641불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490불 저렴한 금액으로 카디건 만나볼 수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 제품이 아니고 자이언트 사이즈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107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라지 제품보다 이 제품이 훨씬 더 끌리네요. 덩치가 커서 작은 가방 내면 약간 이상한데 이런 제품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원래 가격이 2,0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48%나 세일된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사체 팩 같은 경우도 280불 판매되고 있고 딱 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품절됐었던 제품인데 취소된 제품이 있는 건지 다시 스탁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르메르 제품들 가격 좋아진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페이지 아직도 두 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메종마르셔라 반지 종류들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있는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많습니다. 보여드린 이런 넘버링 156불 판매되고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46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로고링 같은 경우는 153불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다양한 제품들 프라이벳 세일 묶여져있는 제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막바지 세일 진행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세일 진행하는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신상제품들 여러가지 모았는데 이전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가격이 떨어져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니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고 FT에 적혀져있는데 요런 제품들은 관세 내지 않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포이베 파우치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이전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330유로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30유로 떨어져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간단한 수선을 통해서 버켓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여성벨트 250유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와이프가 최근에 구입해서 현재 리뷰도 찍고 있기 때문에 리뷰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성분들 메종마르제라 독일군 뮬제품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시 채워져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신상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제품 신상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암이 보여드리고 있는 울스카프 105유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략 1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반팔 요런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채워져 있으니까 신상제품들 여러가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도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제품 들어와도 보시는 것처럼 세일 넘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품절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지 벨트 같은 경우도 현재 신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제품이니까 신상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구찌 신상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보테가 메네타 벨트 많이들 요즘에 구입하시는데 마찬가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전에 제품 소개시켜드렸을 때 금방 품절됐었던 제품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리고웬스 컨버스 콜라보한 제품 다시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이고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같은 경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에고유로 아미 제품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144,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동일한 색상의 제품은 아니지만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 색상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도 105유로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 제품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메종 마르셀라 독일군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대략 47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른 곳 세일대도 50만원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환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세일에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발이 굉장히 크지 않는 한 세일 가격으로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완전 하얀 색상의 독일군 스니커즈 288유로로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셀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남자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길트 사이트이고 미국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제품 세일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100불 이상 구입시 10불 내시고 제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루랄라 사이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명품 패딩 종류들 모아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280불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파카 같은 경우도 440불로 가격 좋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들 다양한 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12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몽클레어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무스너클 제품이라던지 버버리 트렌치코트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명품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 몽클레어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은 파라점퍼스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 패딩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몽클레어 제품들 300불대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고 요런 제품들 250불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 현재 프라이베 세일 시작됐습니다. 프라이베 세일 할 때가 가장 저렴한 금액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이베 세일 한참 진행되다가 아마도 레이버데이 맞아서 전기세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와이프 또는 여자친구에게 알려주시면 아주 칭찬받으실 겁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 되고 있는데 미국 배송대응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플랫슈즈 129불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이 숄더백도 인기 많은데 27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른 이 트렁크백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는 네셀대입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샌들 종류들도 99불로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원래 250불짜리 제품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셀대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프라이벳 셀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고 IP 우회하셔가지고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화장품으로 인기 많은 에스티로더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에스티로더 갈색병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풀사이즈 두개짜리 제품인데 180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80불만 넘겨서 구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는 부분에 아래쪽에 코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무료 증정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세트도 78불 정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세트 구성도 68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05불 정도 되는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상품들 무료로 증정해주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무료 증정품 같은 경우는 제품 소진되면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판매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사이트인데 미국 이베이 사이트가 아니고 호주 이베이 사이트입니다.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아프터페이 결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프터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 있어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브래빌 커피머신 같은 경우 이전에도 599불 저렴하게 판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세일되기 때문에 51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장바구니 담아서 할인코드만 입력하시고 아프터페이로 결제하시면 바로 15% 세일받아서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빅리라는 호주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인데 모든 제품들 15%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고 굿가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15%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빅더블류라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큰 곳이고 우리나라 홈플러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15% 세일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라던지 엑스박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모든 제품들 15% 세일되어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니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스에 붙지 않습니다. 오늘의 외직 과틸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